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는 권위 있는 세계 대학 순위인 2023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UBC는 세계 44위, 캐나다 내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가 세계 상위 3개 학교를 차지했습니다. 100위 안에 든 다른 캐나다 대학으로는 토론토 대학교가 캐나다 1위, 전 세계 24위를 차지했습니다. UBC에 이어 맥길 대학교가 세계 70위, 캐나다 3위를 차지했으며 엘버타 대학교가 세계 91위, 캐나다 4위를 차지했고 맥마스터 대학교가 캐나다에서 5위, 전체 98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수진의 질과 노벨상 및 필지 메달을 수상한 동문 및 교직원 수 등 6가지 지표로 순위를 매깁니다. 기관에서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 수 또한 중요한 가중치를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빅토리아 대학교는 세계 301위와 400위권 대학에 속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2,500개 이상의 기관이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